억대 연봉의 자산관리사 유소진 그녀에게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빚 보증으로 생긴 4억 원의 빚 갑자기 내가 달려오던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예 그냥 내가 미로에 딱 놓인 느낌 빚을 갚기 위해 꿈을 포기한 그녀는 자산관리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만의 고객관리로 입사 8년 만에 연봉 6억 원을 달성 고난을 이겨내고 새 인생을 개척한 자산관리사 유소진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바로 억대 연봉을 받는 자산관리사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재테크의 어떤 멘토라고도 불리우고 또 별명이 있는데 일명 부자 언니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별명 들으니까 너무 좋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별명이고요 억대 연봉요 부자 언니라는 얘기 들으시면 부럽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밉기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지나왔는지는 잘 생각들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이 진짜 그 피눈물 흘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건너뛰고 지금 현재만 보고 막 부럽다고 그러고 이제 조금 좀 샘을 내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러면 해주실 얘기가 바로 그 과정 얘기가 될까요? 네 제가 지나왔던 과정을 들어보시면 아 나도 저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된 걸 보니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잘 경청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랬는데 벌써 몇 분이 네 그러시잖아요 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같이 박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수진입니다 저는 소개 받은 것처럼 자산관리사고요 제가 대학원을요 전공을 환경학을 했어요 의아하시죠? 자산관리사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교수가 돼서 멋지게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어요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갑자기 막 제가 아끼던 그 아끼던 피아노에 빨간 딱지가 붙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인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구나를 처음으로 느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취직을 해야 됐어요 갑자기 제가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식약청이라는 곳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곳에 바로 취업을 했고요 거기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처음 받았던 초봉이 2001년 당시에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고 식구들 생활비에 보태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쌀사라는 라틴댄스를 2001년부터 쳤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강습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영어 문제를 교과서별로 몇십 문제씩 내면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계속하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모 보험회사에서 채용 담당자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유수진 씨, 한 달에 야근을 몇 시간이나 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 달에 한 20시간은 넘게 야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을 얼마 받으세요? 제가 한 연봉을 2800 정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랬던 이분이 당신은 굉장히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당신 그릇에 비해서 너무 작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돌아가셨어요 고민을 했어요 은행에서 나한테 일을 하러 오라고 했으면 참 기분이 좋았을 것을 왜 하필이면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그럼 보험 아줌마가 되려는 건가? 사실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만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분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결정타를 한 방 날리셨습니다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통장에 월급이 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어요 또 고민에 휩싸였어요 저는 트리플 A형이거든요 너무 많은 생각이 저를 괴롭혔고요 결정을 못하게 했어요 한 6개월을 고민했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미래가 없었어요 집에 있는 이 마이너스들을 끌어안고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구 인생에 민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래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냥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내 인생의 판을 바꾸려면 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려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의 긴 고심 끝에 결정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모 보험회사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나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대답하라 따라하라 하시는 것은 전부 다 가족사랑 아 속았구나 나는 자산관리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분들은 보험 설계사를 키우고 싶어서 나를 뽑았나? 너무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하고 문을 닫고 회의실에서 혼자 밥도 안 먹고 앉아있었어요 고민을 시작했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두고 가야 되나? 다시 예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표를 이미 썼는데 어떻게 하지? 고심 끝에 제가 낸 결론은 내가 이곳에서 보험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지만 나는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설계사를 만나고 싶은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만나고 싶은 설계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신 첫인상이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화장 지은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말투도 딱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고 그닥 사실은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약간 뭔가 새 침대기처럼 보이기도 할 거고 남자들이 보실 때는요 또 저 여자 뭐 이렇게 기가 세 보여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눈도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그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서 유고시에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나요? 남겨진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통할까요? 안 하다시죠 전혀 가증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얼굴을 하고 지금 사신 펀드는요 지금 들어가신 펀드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 펀드는 지금 마이너스 2나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환매를 하셔서 기회비용을 줄이시고 다른 펀드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죠 근데 저의 또래 젊은 여자친구들 미혼 직장인 여성들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빨리 돈을 모아야 돼요 빨리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호기심,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돼서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첫 해에 연봉을 1억을 넘게 벌었어요 일주일에 3건씩을 매주 연속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3W라고 합니다 3, 3건의 계약을 W위크에 한다 해서 3W를 연속으로 저는 200주를 했어요 만 4년을 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 3W 200주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들을 하시냐면요 진짜 독하다 아니면 보험신이 내렸네라고 표현을 하세요 첫 해에 1억을 넘게 벌었었고요 둘째 해에 2억 7천만 원 세금 신고액이요 셋째 해에 정확하게 5억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보셨던 6억 연봉여가 됐죠 저 때는요 그래 내가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더니 열심히 뼈가 그냥 닳도록 일을 했더니 나한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저 때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매년 열흘 정도 과로로 입원을 하고 한 번 입원하면 병명이 4개가 한꺼번에 나왔었어요 급성 편도선염, 출혈성 위염, 철결핍성 빈혈, 급성 신우신염 면역성이 떨어져서 올 수 있는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매년 입원을 하면서 일을 했고 하루에 4, 5시간씩 밖에 못 자고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훅 하고 들어왔던 게 투자를 하라는 제의 투자를 하래요 투자를 결정했죠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나는 지금까지 다 잘했잖아 내 판단이 다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기를 뻥 당한 게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때가 2009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 해에 하필이면 위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내가 인생이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밤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단 한 번도 나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했고 그 사람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게 결정이 된 게 2010년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자 어쩔 수 없다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빈 종이를 꺼내놓고 적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거든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욕심을 부렸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됐을 것을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제가 욕심 부린 제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저는 인생에 돈을 벌며 있어서 목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인생에 목표가 있었고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그 돈을 그렇게 쉽게 남에게 넘겼을까 싶더라고요 나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자만에 빠졌던 제가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민을 했던 그 답은 뭐냐면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처럼 인생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되니까 회의가 와요 내가 이 일을 과연 왜 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만두고 어학연수라도 갈까? 어학연수 가서 1년 정도 영어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면 뭔가 내가 굉장히 캐리어가 좋아져서 좀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회사에서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대학원을 갈까봐 학벌이 좀 좋아지면 스펙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인생을 계속 방황을 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제2의 사춘기가 찾아온 여러분들은 남자친구 문제로 고민할 틈이 없을 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인생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돈을 벌 건지도 당연히 정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막연한 열망만 있으시죠 단 한 번이라도 빈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1년에 얼마를 벌고 1년에 얼마를 쓰고 그러면 나는 한 해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목표가 없으시기 때문에 왜 아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막연하게 엄마가 아끼래 아껴야 잘 산대 그래서 돈을 막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죄책감은 들어 근데 왜 아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계속 반복되신단 말이에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인생의 진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내 돈이 언제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굽이굽이 얼마가 있어서 얼마로 뻥튀기 되면서 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그림을 희망지도처럼 그려보세요 제가 신이 내린 자산관리사인 양 잘난 척을 하던 그때보다요 제가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내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냥 숫자로 돈이 늘어나는 걸 보고 내가 부자가 됐구나 라고 착각했던 시절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돈이 모아지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를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괜찮은 자산관리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수진 씨는 그 인생의 고비를 넘으면서 확실한 내 철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의 그 공감 온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손에 잡으셨죠?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유수진 씨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자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3도를 기록했습니다